하블 우주만원경의 명성을 이어 역대 가장 크고 강력한 제임스 웹 우주만원경이 성탄절에 발사됐습니다. 이 웹 망원경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9시 20분쯤 유럽우주국 발사장인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아리안 5호 로켓에 실려 발사됐습니다. 웹 만원경은 허블 우주만원경보다 100배 뛰어난 성능으로 미국 항공우주국과 유럽우주국 등이 1996년부터 11조 5천억 원 넘게 들여서 완성했습니다. 천문학계는 인류의 오랜 숙제인 우주의 탄생과 진화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